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이거 뭐 시키는거야? 그러면 카레는 다 됐어? 그럼! 이거는 뭐 쉬울지도 않고 고가스를 향 좀 해줘 민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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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나요!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돈까스 나보고 만들래요! 다 돼지도 할라는데 나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까스를 왜 만들어? 이랬더니 따라서 형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복습해! 이러는 거에요! 고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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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리 와봐!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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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는 문이 이렇게 많이 만들라고? 나보고? 너 먹을 만큼만 해 나 먹을 만큼? 엄마도 먹을 거 잊어버렸으면 다시 해야 안 잊어버렸지 넌 요즘 알러지 없냐? 알러지 있어 나 없는데 집에 오니까 있어 그건 강아지네 아니 난 꽃가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가이스니데이 씨 보여요?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빨리 빨리해 엄마 자 자기 아껴 진짜 왜 고파? 배고프니까 아까 들깨수젤비 먹고 안 먹었잖아 난 아까 먹고 아직 안 꺼졌는데 엄마 두팡이 빨간 하나 먹어 그럼 아니야 싫어 엄마 빨간 하나 안 먹었다 싫어 카레동카스 먹을 거야 미루 부유 자 너 담가 튀겨버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계란 묻히고 밀가루 묻히고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튀김가루 맞아? 밀가루 잔뜩 너무 닦으면 진짜 안 드셔면 안 돼? 됐지? 살짝만 해 줘서 얼른 계란을 먹아 이거를 세국에서 형 해주라고? 응 얹어 줘 이거 누를래? 눌러야 되나? 그렇지 내가 그 때 눌러줘 집에 남자가 필요해? 역시 남자네 내가 이때나 이 정도면 되나? 아무튼 이 정도면 커져야 돼 사이즈가 응 이거 괜찮지? 이거 봐봐 이 정도면 되지? 맛있겠다 커 마마가 내 음식을 만들고 있어 나의 인쇄랄서 나의 인쇄랄서 엄마 근데 내 보험금 왜 엄마 계좌로 되어있어? 엄마 신고한다? 엄마가 계약해라 그러나? 왜 그러지? 몰라 니가 엄마 아빠가 애여줬나 보지 아니야 그럴리가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엄마 계좌로 받아가지고 아 그럴리가 엄마 세금이 너무 비싸잖아 니가 안여줬겠지 아니 내가 좀 더 묻혀 뭐가 되었는지 그... 영세서 왔는데 뭐? 모험금? 어 이거 뭐야 모험금?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궁금해 뭐가 이렇게 많이 줬나 다쳐서 그런가? 아 배고픔에 잊었는데 내가 써버릴게요 제가 돈까스에 잊을 때가 많이 나요? 돈까스에 잊을 때가 많이 나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잊을 때가 많이 나요 나 배고프구나 배고프지 너는 본인이 엄마 배하고 배고프해 난 모르는 거야 난 안 배고프거든 아동학대야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이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이제 이제는 밥을 안 해 주려고 밖에서 자꾸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밖에서 만나서 먹고 엄마 근데 거기 어디 브런치 맛있어 그치 사람이 좀 여러분도 꼭 가세요 야박하지가 않아 사람이 그게 능력이 중요하거든 그치 마사 보실 일이 있으시면 들려 보세요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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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는 밥만 운이 없는 거야 너 이런 밥 주면 싫어할 거 아니야? 싫지 이제 안 주면 돼? 응? 이제 안 썼다고? 국밥도 먹다가 국밥도 먹다가 밥이 없어졌어 밥이 없어졌네 잘하네 어때? 가서 형 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응 이렇게 아니지 형은 안 해주지 형이 해줘야지 나를 형 요리 잘하잖아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엄마 빵가루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나뭇은 버려야 돼서 조금 더 비벼면 해야 돼 이렇게 아침에 곱창먹고 지금 닭갈비 먹으면 돼 tac갈비 먹으러야 돼 닭갈비 먹으러 먹으러 갑니다 이것도 한 그릇까지 닭갈비 먹으셔 닭갈비 먹으러 들어 닭갈비 먹으러 가봤어 닭갈비 먹을 것 같 бат 내가 만든 거라고 알려드려 응 아바타랑 아바타 재밌어 아니 그거를 만원.. 만원.. 2만원 만원초인가를 사서 통하더라고 맞는 채 풀이가 좋다고 나 무릎 수술했는데 어떻게 나 이거 한 개 만들 수가 있어? 너 일어났네? 앉아서 해. 아니야. 나 걸어다닐 수 있다 이제. 식탁 갈을 때가 됐네. 이렇게 흔들림이 많아지네. 식탁? 식탁 비싸잖아.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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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이거 상판을 밑에 거 쓰고 상판만 어디서 해오는데 쬐끄맣게. 큰 거 필요 없잖아. 어? 왜? 내가 손이... 어우 흔들리는 거야. 이 정도면 돼? 응. 더 할까? 아니야. 그 정도면 돼. 나 먹을 정도만 하라면서 왜 다 시켜? 그러고만 해. 응? 그러고만 하자. 몇 개 안 남았잖아. 네 개 남았는데? 아깝잖아. 내가 하는 게 중요해. 응? 아니야. 내가 할게. 어떻게 해. 안 돼. 내 튀김 저거였어. 나중에. 왜? 이게 다 됐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장갑 보죠. 더 눌러야 돼. 오늘 그 포즉간 받았는데 거기 어디서 사왔어? 하자 마트. 그러니까 화일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돼 있는 걸 가져가래. 근데 그건 싫어하잖아. 네가. 응. 네가 한 꼬집 잡아서 이 하나 기름에 넣어봐. 한 꼬집만 잡아서 기름에 넣으면 푹 올라와야 돼. 뭐가 올라와? 걔가 막. 그래야 그때 집어놔야지.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되잖아. 더 넣어? 아니야. 이거 다 부어? 아. 힘들어. 아. 내 손. 나의 손. 나의 손. 나의 손. 나의 손. 나의 손. 나의 손. 여기 도망갔네. 아니야. 여기 있잖아. 당연하지. 여행. 제 손. 여행. 가루. 그냥 먹어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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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바나나 안 먹어 왜? 너 원래 싫어해요 바나나? 좋아해 그럼 내 이걸로 배 채울 수는 없지 돈까스 다 만들어도 돼 저거 먹는다고 배가 차? 차지 나도 하도 향기만 먹고 저런거 먹고 안 돼 바나나 좋아 몸에 뭐하지? 엄마 동전 있어? 동전? 왜? 나 여기 1등 되거든 에이 이거 왜 자꾸 봐? 너가 옛날부터 꿈을 잘 꾸는거는 아는데 아니 진짜 처음이다 얼마나 뭐하려는지 그렇게 꿈을 준걸 꿈이야 요즘? 너 옛날에도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그랬잖아 마반도 백 그거 백 쓰는거 아니야 아 엄마 백 아니야? 겨울백이야 이제 털이잖아 아 동전 내가 갖다줄게 저쪽에 있어 동전 먹었는데 이거 좀 뒤집어 어 자주 뒤집어야 돼 한 번에 뒤집었다가 왔다갔다 해야지 자주 뒤집어야 될까봐 이거 약간 태워야 맛있어 이게 우리나 그렇지 엄마 엄마 told me to flip it she said I have to flip it a lot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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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꺼내? 응 여기다 놔? 응 여기다 놔 그걸 안 받쳐? 그럼 그냥 놔 그만하자 조심해 뜨거워 또 놔 쪽에 뒤에 다 놔라 엄마 자 코 풀어야 돼 알레르기 잘 눌러졌네 내 손봐봐 피타잖아 아 못됐다 이쪽 고기 안 돼있을 거야 bless you 아 thank you 잘라 잘 닿아 다 먹었으면 먹어야 돼 잘 안 돼 잘 못 해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해야지 나중에 돈까스 차릴건데 다 만들어진거 안상하고 이것만 사오면 이상하게 해봐 다 만들어준 거 같으면 더 좋아 잘rzeız 애들 안정 하세요 물에 들으면 안정거예요 더 잘 안정거예요 얼굴이 concealer에 tell us 아주 잘 안정거예요 이钓은Like 저에게는 완전히 같은 데는 것 같은 경우가 아이애스 엠알 장소니는 그런거 해도 돼? 맑아지방 지금 안됐잖아 아 오늘 때문에 꽉 냈잖아 야 이거 한양이 2천원인데 2천원 너가 만약에 그거 됐어 포커페이스로 아무리 네가 감추했잖아 너는 숨금만 쉬어도 알아 아니야 몰라 나는 알아 형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쥐고 내가 쥐고 여러분들도 봤을때 사진이 맞으면 내가 쥐고 얼마나? 여기가 쥐고 해봅시다 나 아직 로또가 남아있어 엄마 로또 확인했어? 아니 나 아직 로또가 남아있어 나는 늦게 하지 않아 그게 가지고 있는게 행복이야 개꿈 아니에요 진짜 오졌다니까 비트 당첨 축하 감사합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꿈은 장난 아니에요 5달러? 2달러 감사합니다 나짱 다른 좋은 일이 있겠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꿈 얘기해 둘까 엄마?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내가 사야지 아니야 얘기 안 할래 그게 꿈 내 꿈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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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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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인은? 3달러? 2달러? 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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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2달러? 5달러? 3달러? 4달러? 건강해지는게 로또에요? 맞아요. 건강해야돼요. 이거 먹으면 좀 먹어봐. 밥이 없잖아. 밥이. 어 밥이 있어. 어서 그래. 와따시노 류리. 음! 맛있어. 소리가 맛있다고. 음! 음! 맛있어. 한턱이야, 맛있어. 한턱이야. 아, 고맙네.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요? 음, 마만노 카레. 열풍걸은 색깔이 진하다. 안 맛있어. 콧물라? 아, 칫이사야 되지. 여기다 갈라. 어, 내가 안약 하나 들고 왔는데, 알러지? 못 봤는데? 들고 왔어. 여기다 놨을걸, 내가? 어떡해. 한, 한두 달 전에? 맨날 놨다니. 진짜야. 그거 되게 잘 들어. 안약, 알러지 안약. 나는 들어. 그냥 눈물만 넣어도 돼. 안에서 안용지 못했지? 안 Betty? 요로는 아… 요로는 아... 요로는 아... 요로는 아... 요로는 아... 와! 별로! 별로 밥만 따로 시켰어 눈빛을 다 옆집 이모님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둘째 딸이 천재래요 그림 천재 그림 엄청 잘 그린대요 평소에 가장 그린대는? 네 흰쌀이 아닌데 걔만 넣었어 엄마 밥은 이래 이거 많이 들어가 있어 카무트 이거 주려다가 그래서 엄마 뭐라고 그랬지? 둘째 딸 따님이 이제 대학 갈 나인가? 아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저걸 했어 혼자 2년 독학? 홈스쿨? 2년 건너 뛰었어 근데 유럽인가 어디에서 런던 런던에서 그림 너무 잘 그린다고 데려가고 싶어요 런던에서 대박이죠 근데 영어도 안 돼 근데 영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 돼 멋있지요 그리핀 선재래요 그리핀 선재래요 그리핀 선재람라고 그리핀 선재람라고 맛이 중요하지 이게 입에 들어와 봐 맛이 있겠어? 보는 게 벌써 맛이 50% 먹고 들어가요. 이거 뭐야? 당근 주스를 아주 한 5개 갈아서 넣어줄까 보다. 그거는 먹나 당근 주스는? 갈았으니까. 당연히 안 먹지. 정말 맛있는데. 엄마 카레 더 줘야 돼. 카레가 부족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게 더 딸려 들어가. 됐어 됐어. 맛있겠다. 얼마만이야 엄마 돈까스 카레가. 냄새나 이거랑 눈 감고도 하겠다 그냥. 됐다가 다른 건 이제. 눈 감고도 하는데 왜 날 시켰어? 다 된 줄 알고 내려왔는데. 너무 배신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5분! 아 다 됐구나. 내려오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 밥도 안 돼 있어. 내려오니까 야 만들어. 홈쇼핑 보러 가야겠다. 음. 아니요 여기서 먹어? 아니 홈쇼핑 봐. 홈쇼핑 못 사는데? 아니 뭐 안 사는데. 뻥치지 마 아까도 나보고. 야 주의가 있어 택배 좀 들고 와. 뭔데 청바지. 내가 그 다리 수술했는데 택배까지 들고 오게 하고. 엄마 쇼핑 중독이에요. 내 보험금 막 타가지고. 큰일 났어. 엄마 막 쇼핑하고 그래. 고만해야 돼. 고만해야 돼.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엄마. 그래? 가타 한 밥에. 너무 맛있어. 그리고 돈까스 남은 몇 가지? 형은 형에도 할 수 있겠지? 형? 뭐 생각해 볼게. 어머나? 거의 밥통 맛있다며. 응 맛있어. 돈까스 고기는 뭐야? 부위가? 부위가? 등심. 등심? 응. 그리고 후추랑 뭐 그런 거 뿌리는 거야? 안 해도 돼. 후추든. 아 하면 더 맛있다며. 엄마가 해주는 맛 그대로 해야 형이 강력할 거 아니야. 후추 뿌려? 응. 다음은 형님의 돈까스 만들어줄게요. 남자만 좀 먹으나? 이치바. 마마도 돈까스. 아 예. 제 돈까스는 이치바. 제 돈까스는 이치바. 다행. 아 예. 아 예. 내일랴, 오케이? I cooked it myself. 밥을 좀 치러. 밥? 밥솥이 오래돼서 그래? 밥을 항상 하는 양이 있는데 너만 준다고 밥을 깨끗한 거야. 밥도 있어? 응. 엄마 오늘 눈 맞춘게. 배고프시죠? 엄마 돈까스 먹어보고 싶죠? 진짜 맛있는데 이걸 뭐 다 그게 그 맛이지. 아니야 그게 그 맛이 아니야. 내가 돈까스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이 촉감이 있어. 맛은 뭐 거기서 꺾일 수 있는데 이 시크릿 때 그 맛 알죠? 얇아서 좋아해요. 얇아서 좋아해요. 타일랜드에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 쟨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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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뭐야 쟨쟨쟨쟨쟨쟨쟨쟨쟨쟨쟨쟨쟨쟨 oxrm car5t 3tm 그리고 우리가 묻자면 무슨 일 있어? 맞아 맞아 왜 무슨 일인데? 놀랍게 있어서 그런거지 그게 있어 맞아 형이 저번에 나한테 너 왜 내 여자 피해? 왜 나 피해? 막 이랬어 나 병원에서 잠만 잤는데 수술을 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녔어서 잠만 잤는데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 왜 나 피하냐고 느껴나? 응? 피난거 느껴나? 응 눈치 빗다리 집요하게 멋진 일 있으면 집요하게 물어봐 좀 더 넣어 응 먹으면서 눈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아니 본인 뭐 돈까스 너 맞나? 혀씨가 먹었어 혀씨가 먹었어 혀씨가 먹었어 혀씨가 먹었어 얼마나 고통이 들어왔는데 더 카레 어? 왜? 파울이 안 열어줬 파울이 쫓아났어? 깜고놨어 깜고놨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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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깜고놨어 어 미안해 미안해 하울이 어디 갔다 왔어? 응? 하울이 왜 안 갔어 UCLA 하울이 왜 안 갔어? 참따 참따가 문을 두드리네 어 미안해 맨냐 하울이 왔냐 하울이 왔냐고 엄마가 닫고놨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깜짝놨어 깜빡했네 맨레 이쁜따 하울이 하울이 뒤지도 않고 문 두드려요 맞아요 하울이 착해요 간지 아 기다려주세 세미 좀 많아서 미안해 자 이리왁 어? 일루도 왔다 일루? 이게 준다니까 유루? 일루와 자 제가 유CLA에서 터뜨렸어요 시장 에 시장 노네 누웠다 얼굴에 내 바디 흙그술 된 거야? 노네 나 대신에 뭔가 있어 노네 사올이가 셈이 많아서 다른 애들 이뻐해주면 귀가 늘 달려와 사랑을 독사지하고 싶어하는 잘 먹었잖아. 그만. 맞아요. 덩치 크다고 막 애들 밀어내고 You nearly got kicked out of boarding house? Why? What'd you do? Did you drink a lot? It's delicious. It's delicious. 엄마가 며칠 전에 밖에 왜 비닐구가 있지? 하고 들었는데 안 들었어. 들으려고 갔는데 뭔가 빠져빠져버렸잖아. 뱀피. 뱀피.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엄마. 응. 그래가지고 여쭤 마저씨한테 하얀색이에요. 그럼 뱀피가 빨강인 줄 알았어요. 더 웃겼어. 뭐 어떤 가스? 진짜 배고팠구나. 너무 맛있는데? 너 요즘 살찌겠다. 나? 너 하루 늦게 먹는다니까? 응. 너 재밌지? 바지가 이러니까. 너 재밌지? 넌 애야. 그만해. 진짜 재밌다. 너 뭐야? 옛날에 너도 입고 그러니까 뭐 줄 줄 알고. 뭐야? What kind of seasoning did mama add to the 돈까스? Like pepper? 이게 다 맛있죠. 엄마 돈까스 뭘로 했어? 양념? 그거봐. 후추랑 못 뿌렸어? 후추만 뿌렸는데? Only pepper. 나 웬만큼 여기다 그냥 후추 넣고 안 하잖아. 근데. Even inside the egg. 응. 후축간 고기가 아니라 좀 잔 내놔까봐. She put a lot of pepper. She usually don't put a lot of pepper. But she put in a lot of pepper because she couldn't buy the meat where she used to buy. So she had to buy it from a different place and she was afraid that it would stink. No. If you don't like it, you can't buy the meat. So, yeah. And if you don't like it, you can't buy the meat. It's like an idea that one of the people had been so sweetness and they didn't find it. 아니. You did not have something to go. Oh, you're so good. You went with me to go. 다이소 가고싶대 동키호테 있더라구 다있지 거기? 근데 너무 웃긴거야 왜 태국에 가서 일복걸 사느냐고 여기 가가지고 사온거야 여기 거기서 산거야 태국에 동키호테 다있어 여기 언니가 태국말로 돼있잖아 거기서 산거야 뭐야 돈까스 엄마 나 돈까스 한 4장 먹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 4장만 먹어 그치? 배불러 하지마 아 좋다 이따가 줄게 이따가 나 밥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애들 봐 간질기도 추워 내가 우선이니깐 왜? 내가 우선이니깐 늘 내가 우선이니깐 내가 좀 그런게 있어 애답지 않은 믿음이 너가 좀 강해 뭔 믿음? 뭐랬까 규칙? 규칙? 아니면 뭐 니가 해놨던 플랜? 뭐 사구 방식 이런게 몸은 엄청 강해 형이 그러더라 그러다가 니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유한이가 좀 그런게 있어 그러고 그치 나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지 응 나 대단한게 뭔지 알아요? 나 신경치료 한번도 안해봤고 썩은 이빨 뭐 뽑거나 이런거 한번도 없어요 충치치료도 안했니? 충치치료는 했지 살짝 하고 씌우는거 했지 왜냐면은 아플거 아니깐 빨리 가서 하는거지 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 잘 된게 무섭다고 안가는게 아니라 낭치도 잘하고 응 양치도 잘하고 그런 생각은 안하게 되잖아 대부분 무섭으니까 피하게 되네 왜? 후식 먹을거 없는데 후식? 월드컨 아이스크림 월드컨이 오래되서 저기 저기 저 저기 저 저 그 감싸는거 I can't read all this I'll read it later ok? 땡큐 though 한번 봐보자 그 오래되가지고 적었어 적었어 썩지는 않아 그 감싸고 있는 톤이 아들거리지가 않더라고 아 그럼 썩은거야 아니야 썩지는 않았어 고치소사마 되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또 돈까스 엄마 먹었어? 어? 두개 있었는데? 아니 여기 많았잖아 이만큼 아 그거 먹었지 좀 먹었지 태블럭 태블럭? 응 보리차 있어? 보리차? 보리차? 너무 웃겨 콜라 제로 없어? 그거 먹어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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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